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세계 최고 관계연구소 러브랩이 전하는 남녀관계의 비밀 그녀를 모르는 그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부부관계의 아주 전 세계적인 권위자죠 실제 존 가트맨과 아마 그분의 배우자신 것 같죠 줄리 슈워츠 가트맨이 함께 공저한 책입니다 또 함께 쓴 다른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존 가트맨은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통찰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분 책을 꼭 참조하시면 참 좋겠고요 보시면 부부관계 및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는 MIT에서 수학 및 물리학 석사학위를 위스콘신대학에서 임상심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워싱턴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이다 부인 줄리 슈워츠는 실제 연구와 실제 남녀관계 사례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스러운 관계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관계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다룰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실린 유익한 정보들 가운데 대부분은 임상의학계에서 새로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전까지 임상의들이 펴낸 남녀관계 관련 지침서들은 문제가 있는 커플만을 대상으로 삼으며 바람직한 관계상이라는 환상에 의존해 왔습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들이 실제로 파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만의 또 다른 차별점 그건 바로 우리에게 러브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계 연구소 러브랩 존은 워싱턴 대학의 작은 아파트형 연구소 언론에서 붙여준 별명에 따르면 이른바 러브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많은 부부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최소 8시간 이상 서로 떨어져 지낸 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하거나 서로 티격태격하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하거나 이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는 시기였습니다 부부가 그날 있었던 일이나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심박동이나 현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호흡은 어떻게 변하는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의자에서 몸을 얼마나 뒤척이는지 등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들에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소감을 얘기해 보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배우자의 기분을 헤아려 보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0.0001초 단위로 얼굴 표정, 말투, 단어, 선택, 몸짓, 긍정적 감정, 흥미애정, 유머 이해 등과 같은 또 부정적 감정, 실망, 고통,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기호화해서 기록하는 동시에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등 부부 사이에 오가는 여러 가지 상호반응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부부를 한 사람씩 따로 면담하며 두 사람이 거쳐온 과거사와 관계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분노, 슬픔, 두려움 등 각자가 이제껏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에 대해서도 털어놓도록 했습니다 존은 이와 같은 평가를 이례성으로 끝내지 않고 1에서 3년의 시간을 두었다가 해당 부부들을 추적 면담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추적 면담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존과 줄리는 이제 추적 면담 기간이 길게는 20년에 이르는 부부들의 사례도 확보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새 신혼 시기, 자식을 낳아 키우는 시기, 노년에 접어든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기의 부부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중년기와 은퇴기에 이어 그 이후까지 심지어는 80대 후반 나이대 부부들의 생활까지도 살펴보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미국의 힘이죠 선진국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게 아마 강대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역동이라든가 데이터 수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반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었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꾹 참고 붙어 살거나 끝내 서로 갈라서고만 불행한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부부들 중에는 유대감이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결핍하면 싸우는 부부들도 있었고 충돌을 피하고자 웬만하면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종과 줄리는 40년 동안 3천 쌍이 넘는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이 현실 속의 부부들을 통해 남녀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나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에 대해 속속들이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러브랩에서 밝혀낸 남녀관계의 비밀은 모든 남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요소이자 당신을 0점 남이 아닌 만점 남으로 거듭나게 해줄 비결입니다 남성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그 비결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며 한 여성과 평생토록 행복하고 애정이 깃든 관계를 이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혹 연애 부부생활 한 여자의 일상생활 등에 관련한 유용한 비결들을 살펴보고 여성의 신체와 보디랭기지에 대해 자세히 탐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포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라는 희망사항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그녀를 이해하기 그녀와 데이트하기 그녀와 연애하기 그녀와 사랑 나누기 그녀와 더불어 살아가기 평생 그녀만 사랑하기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요 오늘은 첫 번째 그녀를 이해하기에서 여자들의 심리 여자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천체 물리학자로서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 가운데 몇 가지를 풀어낸 스티븐 호킹은 최근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불가사의학이 그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의 대답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호킹마저 난제로 꼽을 만큼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으며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성의 정신을 연구해온 나조차도 아직도 답을 알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도대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월 페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을 이해하려는 것은 색깔의 냄새를 맡으려는 것과 같다 호킹 프로이트 페렐 다시 말해 위대한 학자 두 명과 우리 시대에 가장 웃긴 코미디 배우 한 명마저 여자들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보통 남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을 맛보고 있을까요 여자라는 알쏭달쏭한 세계에서 얼마나 허둥고리가 있을까요 여자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자들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제가 여태까지 본 투자서 중에 아주 최고봉은 혼마 문의의사 거래의 신 혼마 문의의사인데 음양오행 그리고 고대 중국 병법서들을 아주 다 꽤 뚫고 그걸 기반으로 3위의 비전 인내 용기 지혜 이것으로 아주 그 시대를 호령했던 지금 태어나도 워렌보펫보다도 뛰어난 투자가로 제가 느껴지는 혼마 문의의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세는 여성의 마음과 같다 여성은 자연체에 더 가깝다 자연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하죠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자연의 속성 예측 불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시세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거죠 정말 투자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인생 투자와 연결해서 정말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고 마음 공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막연히 그저 세계 최고의 연인이나 남자친구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한 파트너에게 세계 최고의 연인이나 남자친구나 남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당신의 그녀가 기대하는 바람이나 욕구가 혹시 우리 러브랩의 자료와 어긋날 경우에는 파트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의 진실만이 단 하나의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책은 당신의 학습 속도를 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여자들 사이에는 놀고 일하고 꿈꾸고 사랑하는 방식의 공통점이 있으며 바로 이 책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자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을 밝히자면 그 비밀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국을 찾아온 관광객이며 이 책이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은 물론이고 신책까지도 아우르는 가이드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외국에 나갈 때는 여행과 관련된 유용한 조언을 듣고 적절한 여행 준비물을 챙기며 언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미리 익혀두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나라법도 미리 살펴서 그곳에는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쩌다 소지한 마약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이 난도질당하는 내용의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떠올려 보세요 외국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마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는 여자들의 나라에 입국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기대하는 그 한 가지 여자들이 남자에게 무엇보다도 바라는 희망사항은 무엇일까요 식스팩 복근, 거액의 통장장고, 백마탄 키 크고 잘생긴 왕자님 아니, 아닙니다 여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의외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잠깐, 당신이 신뢰할 만한 남자라는 사실을 당신의 그녀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드나요?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이쯤에서 책을 덮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뢰감은 단순히 당신이 바람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며 함께한 지 오래된 사이일 경우 그동안 당신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여성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신뢰감은 단순히 그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와 부부 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감이란 믿음직함과 책임감의 문제이자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뢰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뢰감이 어째서 여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자질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를 통틀어 여성과 그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은 배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냐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는 옛날 옛적에 통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공의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으면 아이가 커서 빈곤한 삶을 살 가능성이 5배 높고 학교에서 낙제할 가능성이 3배 높으며 정서 및 행동면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자살을 벌일 가능성도 2배 높아집니다 남자들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토록 지대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자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며 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도 있겠죠 잠깐만요 우린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사이인데요 전 아직 썸 타는 단계인걸요 글쎄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 안다면 비록 하룻밤이든 아니면 평생 동안이든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당신의 그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마련입니다 이 남자 만나도 괜찮을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인가 믿고 기대해도 될까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 여자들이 소방대원들을 괜히 멋지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은 그 자체로 믿음직하고 듬직스러워 보입니다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지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당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 투정하는 내용도 사실 관심과 보호의 상징으로써 큰 의미를 갖는 것들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당겨서 빼주고 같이 보도를 걸을 땐 찻길 쪽에 서는 것과 같은 행동 하나하나는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시간에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날 믿어도 돼요 사람에 따라 그런 행동을 높이 사기도 하고 무슨 기사 납셨다는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할 테죠 관점은 제각각이겠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즉 그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에서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신뢰감을 준다는 것은 단지 여성의 신체나 그녀의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 또한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자들의 가장 큰 불만거리 두 가지 러브랩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과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을 품은 여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 불만은 여러 면에서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여자가 상대 남자에게 신뢰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즉 필요할 때 상대가 자신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에 품게 마련인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자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갖고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두 가지는 툭하면 싸우는 것과 부부관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다구요? 그만큼 흔한 불만거리라는 뜻이죠 이런 불만을 가진 남자들 역시 파트너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지만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친밀감의 부족을 아쉬워합니다 다만 덜 싸우고 더 자주 부부관계를 나눌 때 그런 친밀감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여자들과 차이를 보일 따름입니다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다 내 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좀 친밀과 유대감이 부족하다 여성들이 주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불만이고 남성들은 툭하면 싸우는 거나 잔소리 듣는 것 또 부부관계가 부족한 것 이게 남성과 여성의 보편적인 아쉬움이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은 위안이 되시려나요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지만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친밀감의 부족을 아쉬워합니다 다만 덜 싸우고 더 자주 부부관계를 나눌 때 그런 친밀감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남자와 여자 간 불만의 차이는 사실 인과적 관계에 있으며 이른바 조율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 조율하면 싸움도 줄어들고 더 자주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나누게 되며 남자와 여자 모두 더 이상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어집니다 희소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면서 신뢰감도 싹트고 또 이런 신뢰감이 생기면 여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바람과 욕구가 저절로 충족됩니다 다시 말해 조율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안겨주는 신통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러브랩에서 부부 양쪽을 대상으로 면담하며 특히 슬프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애정이 필요할 때 배우자와 원만한 대화가 가능한지 물어보던 중에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싸움이 남자들이 여자들의 감정에 맞춰 조율해 주지 못하고 무시하려 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여자들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딴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다른 얘기를 꺼내거나 여자들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완전히 묵살하려 든다면 이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 조율 방법을 배워두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조율은 직장생활과 양육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두루두루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해온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정서적 조율을 배운 남자들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결국엔 덜 싸우고 더 자주 부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연애의 고수는 밀당하지 않고 조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율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유용한 이유는 뭘까요? 여자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남자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써주는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여자들은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를 허튼 소리라며 무턱대고 무시하지 말고 논리적 방정식으로 따져봅시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자질, 신뢰감 신뢰를 세워주는 토대, 정서적 유대 정서적 유대를 싹 틔우는 매개, 조율 정서적 조율은 신뢰감입니다 조율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면 됩니다 배우기에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로켓과학에 비하면 쉬어도 너무 쉽습니다 조율에 관한 팁들입니다 관심 갖기, 마주보기, 이해하기, 경계심 내려놓고 듣기, 공감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관심 갖기, 그녀에게 온 관심을 쏟으세요 그녀가 얘기하고 싶어하면 하던 게임을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멀찍히 치워놓으세요 당신이 그녀와 그녀가 하려는 얘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 얘기나 당신에게 시답지 않게 들리는 얘기라 해도 그녀에게는 중요하고 유대감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데이트 중에는 함께 있는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식사를 하다가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여자들을 힐끗대거나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금물입니다 관심은 곧 애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관심은 당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마주보기 이는 무슨 비유 같은 게 아니며 명상과 관련된 용어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체 동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마주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나누는 행동을 친밀감 표현으로 여깁니다 러트거스 대학의 생물 인류학자 헬렌 피션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남자들은 나란한 상태에서 놀거나 일하는 것을 친밀하다고 간주한다 어쩌면 친밀감에 대한 남자들의 이런 태도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모른다 상상해보라 선사시대의 남자 선조들이 덤불 뒤에 둘러 모여서 지나가는 들소를 때려잡길 고대하며 숨죽인 채 숲풀 틈새로 망을 보는 모습을 그 시대 남자들은 적들과는 마주 보았으나 친구들과는 나란히 앉았다 그러니 선사시대식 친밀감을 표현하듯 당신의 그녀와 같이 들소를 때려 눕힐 생각이 아니거든 이야기를 할 때는 부디 그녀를 마주 보도록 하세요 이해하기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절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을 때는 조언을 해준답시고 나서지 말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딴소리를 꺼내지도 말고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을지 궁리하지도 마세요 괜히 농담을 던지거나 별 문제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녀의 기분이 어떻고 그녀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며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의 조율은 말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어린 관심을 보이며 그 일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고자 마음 써야 합니다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든 직장 상사 때문에 속상해서 하소연을 하든 당신에게 화를 내든 간에 언제나 목표는 그녀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계심을 내려놓고 듣기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를 마주보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계심을 내려놓고 듣는 상태로 접어든 셈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대상이나 화가 난 대상이 당신일 때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땐 맞받아치지 마세요 물론 핀찬을 듣거나 공격을 받으며 유쾌한 기분이 들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말씨름을 해봐야 오히려 핀찬거리만 늘어나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격입니다 그녀의 말을 끊지도 마세요 또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감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반응과 현실인식에 공감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녀의 감정은 그 순간에 그녀가 느끼는 진짜 감정입니다 그녀의 그런 감정 표현에 귀 기울이고 들어줘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뿐인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는 말하는 일보다 듣는 일을 두 배로 하라는 섭리입니다 수많은 현자들이 이 섭리를 따랐고 우리 러블 외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깨우친 후로 연구에 크나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남자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자들은 여자들과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공감하기 혹시 당신이 스타트랙의 광적인 팬이라면 감정임이라는 단어를 보고 벌칸 마인드멜드 이게 이제 스타트랙에 나오는 외계 종족 벌칸의 교감법부터 떠올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히 이해했다고 여기고 넘어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지적 활동이지만 공감은 정서적 활동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느끼려고 해 보세요 참 어렵죠? 당신이 판단하기에 그녀의 감정이 벌칸족의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녀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근원을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추적하느냐고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떤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천재적인 방법 같지 않나요? 보디랭귀지를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그녀가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 호흡이 가쁘고 얼굴을 붉히고 있나요? 이 모두는 그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그녀에게 전해 주세요 이런 공감이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괜스레 복잡한 뇌과학의 세계를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느낄 경우 우리 뇌의 감정 영역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감이란 감정 상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러면 내가 너무 쉽게 지고 들어가는 셈이잖아 그녀가 이기는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명심하세요 그녀의 감정에 맞춰 조율한다는 것은 그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먼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두 사람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의논하는 일이 한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덜 싸울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부부관계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공감을 해주면 당신에게 마냥 화만 내던 그녀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흥미와 의지를 품게 됩니다 조율은 하나의 기술이며 모든 기술이 그렇듯 연습을 통해 숙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습하세요 파트너는 물론이고 어머니, 친구, 직장 상사, 반려견과도 조율을 시도해보세요 이 간단한 기술은 당신이 평생 동안 만날 모든 여자들과의 교류에 커다란 변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연애와 부부 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주기도 할 거예요 대다수 남자들은 여자들과 있으면 멋진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쓰면서 자기 얘기만 어쩌고 저쩌고 늘어놓다가 끝내는 여자들의 관심을 잃고 맙니다 이는 여자들이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남자보다 들어주는 남자가 더 섹시해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물어보는 편이 더 섹시해 보입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는 것이 그녀의 흥미를 끌어보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한 여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그녀에게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당신에게 안도감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적 안도감은 정서적 유대와 마찬가지로 조율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 또 그녀가 정서적으로 다가오고 당신이 거기에 응할 때 이런 조율을 통해 신뢰감과 정서적 안도감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면 즉 조율을 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신에게 정서적 안도감을 느끼지도 못하거니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녀가 화가 나 있을 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신체적 안도감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점은 유치원 시절에 누구나 다 배워서 아는 상식이니 물리적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테지요 그러나 여성은 직접적 폭행만이 아닌 간접적 폭행을 통해서도 신체적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여자보다 덩치가 크며 목청도 크고 쩌렁쩌렁한 편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를 내거나 덩치로 겁을 주거나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면 설령 당신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해도 여성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안도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당신이 끊임없이 조율한다 해도 신뢰감 면에서는 절대 만점 남의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감 결혼 후의 얘기 아닌가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여자들과 오래 사귀지 못하는 데다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해도 신뢰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10명의 여자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신뢰감은 필요합니다 환상적인 성생활 라이프를 원하든 멋진 데이트를 원하든 단순히 여자와의 즐거운 시간을 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만큼 순식간에 여성의 성역을 꺾거나 꺼뜨리는 요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남성이 여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확실히 찬물을 끼얹는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두려움은 당신이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함께하기에 안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생물학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며 보다 자세히는 다음 장에서 여성의 뇌에 자리 잡은 두려움 담당 본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차차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당신을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느낀다면 또는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단지 어떤 식으로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꿈꾸는 성생활 라이프는 물 건너가리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기로 합시다 남자들이 바라는 것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남자들은 덜 싸우고 더 자주 육체관계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남자는 자신이 갈망하는 대상이 되길 그녀가 자신을 원하고 흠모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아닌가요? 당신은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테지만 우선 당장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여자들로부터 인정을 얻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머지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갈등이 줄어들길 원합니다 그것도 확 줄어들길 원합니다 자신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그녀가 불행해하면 어떻게든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이런 생각은 초점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여자들은 감정에 예민합니다 이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감정을 더 잘 숨길 뿐입니다 여자들이 감정을 터뜨릴 때면 남자들은 당장 개입해서 그 감정을 묻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 솔직히 답해보세요 여자들의 예민한 감정이 때때로 무서워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두 시간 동안 붙잡고 이야기를 한 끝에야 겨우 진정되는 여자의 울음만큼 성인 남자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당장 그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하지만 여자들은 다릅니다 조는 이런 문제로 힘겨워하는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가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긴장해 아내에게 울적한 기분에 징후가 없는지 여기저기 뜯어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자신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남편이 배트모바일, 배트맨의 자동차로처럼 방어막을 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쪽 발을 내딛는 순간 뚫고 들어갈 틈 없이 방어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곁에 있어준 적이 없잖아 아내의 말에 남편은 항상 아내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는 나란히 앉은 부부를 지켜보다가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짜증이 배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라는 식의 태도였죠 남편은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내의 부정적이고 불행한 감정 상태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태로 바꿔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역할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내가 불행해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며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충고하곤 했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냐고요? 아니,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인생은 카드 게임과 같아 세상이 나쁜 패를 돌려도 주어진 패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한다고 남편 딴엔 현명한 조언이라고 꺼낸 말이었지만 이런 식의 조언은 아내에게 남편이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별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던은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듯이 아내로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아내의 곁에 있어주려면, 즉 아내의 편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조율입니다 어떤 경우든 조율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를 돌아보고 아내를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경계심을 내려놓고 들어줘야 합니다 공감해줘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처럼 굴며 논리를 내세운다거나 아내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든다거나 아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여겨 고쳐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내가 외로움을 덜고 싶어 했다는 점만 헤아려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에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느끼는 압박이 줄어들 테니까요 게다가 그 보상도 어마어마합니다 당신이 조율을 하면 그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안도감을 느끼면 만사가 수월해지고 생활이 순조로워집니다 부부관계도 만족스러워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유쾌하고 기분 좋고 화기애애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한 여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그녀의 모든 감정이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감정 역시 투박하고 추한 민낯 그대로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런 민낯을 마주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논리를 들이대며 그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지도 마세요 이럴 때는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어느새 당신 자신의 감정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남자들보다 더 예민한 편인데 이는 호르몬 분비에 따른 차이입니다 아동놀이에서도 성별 간에 이런 감정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존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놀고 싶은 남자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여자 먼저 8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살펴볼까요? 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달리고 쫓아가는 놀이를 즐깁니다 몹이라는 놀이가 좋은 예입니다 몹은 공을 잡은 아이가 술래가 되고 30명가량의 남자아이들이 떼지어 술래를 쫓아가 어떤 식으로든 공을 빼앗는 놀이입니다 일단 술래가 된 아이는 공을 꽉 붙잡은 채 도망가거나 친구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패스를 하면 공을 받은 아이가 새로운 술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놀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주로 하는 활동은 죽어라 달리는 일입니다 존이 지켜보는 동안 아이들은 이 놀이에 아주 진지하게 임했지만 대체로 깔깔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한 아이의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다른 아이들은 대개 이런 감정 폭발을 무시하고 놀이를 이어가며 그 아이의 감정이 저절로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감정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게이브라는 아이가 이 오합지절 무리의 대장으로 자임하고 나서더니 큰 소리로 아이들의 놀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야 다들 멈춰봐 그리고 브라이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브라이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을 한 번도 못 잡았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게이브는 다른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번엔 브라이언이 공을 잡는 거다 자 공 받아 이제 내가 술래야 브라이언 자 게임 시작 아이들은 그렇게 다시 놀이를 시작했고 감정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공놀이를 계속하는 것이었고 감정은 놀이를 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울음은 거머리같이 들러붙어서 재미를 망치는 달갑지 않은 존재고 그래서 그 거머리를 떼어내고 놀이를 계속하는 것이 남자 아이들의 목표가 됩니다 여덟 살이든 마음 여덟 살이든 나이와 무관하게 남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 남자들은 놀이와 재미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정 없이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덟 살짜리 여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어떻게 노는지 살펴볼까요 리사와 케이시는 돌차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시가 갑자기 울음볼을 터뜨립니다 왜 울어? 리사가 묻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케이시가 대답하자 리사가 또 묻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케이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사와 똑같은 머리핀을 꽂고 싶어서 리사에게 주려고 집에서 핀을 하나 더 가져왔다고요 둘이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는 표시로 리사가 머리에 그 핀을 꽂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리사는 머리에 핀을 꽂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해 케이시가 더 크게 울자 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핀을 안고 자도 나는 너랑 제일 친한 친구 하고 싶어 정말이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여자아이는 이어서 둘이 어떻게 처음 만났고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오늘 밤 누구네 집에서 같이 잘지를 계획하고 뭘 할지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오빠들하고 결혼해서 시누이와 올캐로 지내자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돌차기 놀이에 관해서는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돌차기 놀이는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정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여자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즉 여자아이들은 서로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놀이를 합니다 진짜 놀이를 위한 놀이를 즐길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놀이는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여자아이들의 목표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를 중단한다고 해서 재미를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감정이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여자아이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을 열며 서로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결국 리사와 케이시는 머리핀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리사가 주머니에 그 핀을 넣고 다니는 걸로 합의를 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해결책도 일단 결정난 후에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녀를 당신에게 맞추려 하지 마라 남자들은 곧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들은 도대체 감정적으로 나와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이는 어쩔 도리 없는 남성적 관점의 질문입니다 여자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감정적이 된다고 말할 때는 기쁨, 재미, 즐거움, 유머, 흥미, 흥분, 모험, 갈망, 열정 따위의 긍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쪽으로는 여자들과 아무 문제도 겪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문제는 슬픔, 분노, 두려움, 실망, 질투, 고독, 치욕, 불안 등의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에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대체로 이런 감정을 아예 갖지 않으려 들며 이런 감정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행위는 더더욱 꺼립니다 대다수 남자들은 이런 감정을 입 밖에 꺼내봐야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 대다수 여자들은 이러한 감정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 되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숨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은 친밀감을 느낄 기회입니다 이 대목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은 두 사람이 정서적 유대를 쌓을 기회이자 그녀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두 명의 개인이 맺는 어떠한 관계든 문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든 두 사람이 만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다 마음이 맞는 경우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목표는 상대방을 당신에게 맞추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놀라우며 짜증나고 복잡하고 실망스럽고 매력적이기도 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과 판박이인 상대와 데이트한다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런 상대와 결혼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설령 당신이 그런 상대를 원한다 해도 당신 자신의 복사판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당신에게 맞추어 바꾸려고 애쓰기를 포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그녀에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말 그대로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법이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앞에서 말한 돌차기 놀이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그녀가 당신을 필요할 때 머리에 핀을 꽂고 나타나서 조율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포인트입니다 근데 진짜 태풍이 지금 엄청나게 부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이거는 만점남으로 황골탈퇴하기 위한 컨닝페이퍼와 빵점남이 되기 위한 지름길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점남 팁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신뢰감 여자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1순위는 신뢰감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한대로 행동하면서 신뢰감을 주세요 약속을 지키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신뢰감을 심어주는 비결 조율 여자들은 정서적 유대와 안도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유대감과 안도감은 조율을 통해 싹 트입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유대를 원할 때는 조율을 해주세요 특히 그녀가 어떤 일로 마음을 심란해 한다면 한층 더 조율의 마음을 쓰세요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그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경계심을 푼 채 귀기울여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공감해 주세요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신체적인 안도감 또한 필요로 합니다 맘점남은 자신의 덩치나 목청을 내세워 여자를 위협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감은 곧 덜 싸우고 더 자주 부부관계를 나누는 길입니다 당신이 신뢰감을 주면 그녀는 당신과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는 덜 싸우고 더 자주 부부관계를 나누는 결실로 이어집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닌 전략인 셈입니다 0점 남이 되는 지름길 팁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턱대고 바로 잡아주려고 나서기 목청이나 덩치나 힘을 이용해 겁주기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녀가 관심을 필요로 하거나 관심을 호소로 할 때 딴청 피우기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 주기 비밀 만들기 거짓말하기 바람 피우기 바람 피우면서 거짓말하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아주 장시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를 끊어서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아니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참 유용한 책이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이성관계를 위해서 꼭 필독서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이게 재간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품절 상태이긴 하네요 중고서적 살펴보시면 그래도 여러 권 정가 가까운 가격으로 남아 있으니까 꼭 한번 사서 우리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과 함께 한 챕터씩 읽고 토론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춘함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서 일단 일정은 가능한 매주 수요일날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행운 사용법이나 엄마 투자가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나 뭐 이런 제가 함께 저술한 책들과 또 이런 정말 좋은 책들로 함께 대화를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립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가장 쉽게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책춘함 채널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이 양서들을 여러분 소장하시고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고 토론하고 들어보시고 써보시고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이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지금 바깥에 엄청난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읽어주시고요 이 책에 담긴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면 그렇게 3명에게, 3명에게, 3명에게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잘 전해가고 퍼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거 댓글,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같은 형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책춘함 영상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거나 책춘함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네이션 해 주시거나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또 참여자 형태로 책춘함 나비스쿨 여러분 설립을 위해서 이미 설립돼서 초창기 씨앗이 조금씩 조금씩 싹을 튀어가고 있죠 정모, 북살롱, 토요, 북코칭, 그 다음에 북살롱도 굉장히 다양하죠 베이직 북살롱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협상 북살롱, CEO 북살롱 이제 머니 북살롱 등 다양한 북살롱이나 실전투자 독서클럽이라든지 청소년도 이제 곧 시작하죠 청소년 실전투자 독서클럽 또 경영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정말 지혜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경영자들을 위한 스마티스트 MBA 또 4학년 과정인 라이프 체인저 코칭 행운사용법 코칭 나비, 퍼스널 브랜드 코칭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곧 이제 시작될 나비, 맘, 북코칭 엄마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북코칭이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돼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될 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는 형태도 좋습니다 그 형태가 정신적 형태든 물질적 형태든 참회적 형태든 그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함께 꿈꿀 때 우리가 꿈꾸는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땅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의 꿈에 그 꿈을 여러분 현실로 함께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창조를 해가는 이 세상의 원리기도 하고요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